광주에서 빗길에 승용차가 중앙불리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5일 새벽 4시 반쯤 광주동구 울림동에서 42살 배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불리온화단에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배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